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 학교 일찍 끄덕으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어? 친구 없지? 그럼 집에 일찍 가야겠다. 왜 난 친구가 없지? CD 사세요! CD 사세요! 놔! CD 사라고!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디요? 시시시시시시시시시디! 어? 그게 뭔데요? 아이 굉장히 많은 CD를 판매하고 있단다. 한번 보겠니? 예예! 어? 아버지 이거 표지가 빨간데요? 아이 원래 이게 요즘 요즘 CD가 다 표지가 빨갛고 그래 요즘 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너네 집 라면 말하는 거니? 네네 잠시만 이거는? 귀정 빌려주겠네? 예예예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혼자서 봐야 된단다 혼자서야? 그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돼 혼자서만 봐야 된단다 아 진짜 혼자서야? 그래 알게 알게 진짜 이거 가져가면 돼요? 그래 돈 주고 사야 지 새끼야 돈이요? 그래! 아 아저씨 이거랑 바꾸면 안돼요? 뭔데? 이게 이게 새로운 광석이에요 새로운 광석이요? 예 마이크래프트에 처음 등장한 광석이에요 아 예? 다 그냥 바꾸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구나 그거 가져가세요 고맙다 알았어 CD형 떴다 혼자 봐야지 집 가서 봐야지 엄마 엄마 아빠 요리야 아무도 없나? 어? 어? 우리집에 아무도 없지? 요리야 엄마 아빠 요리야 아무도 없나? 엄마 아빠 장롱들 장롱에 있나? 어? 저번에 가끔 가다보면 여기 옆집 아저씨 있던데 어 없네 아빠 엄마 여기 화장실 엄마 똥 싸요? 아무도 없잖아 어? 요리야 요리 요리야?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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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요루도 없네? 여기 요리 혹시 똥싸니? 어? 요리 없고 어? 요루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 히히히히히 이거 아저씨가 준거 이거 어? 봐볼까 이거? 히히히 이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아저씨가 아까 혼자서 보라고 한 시디 어 저 한번 한번 봐봐야겠다 히히 에헤헤 기념 딴 따돌로랑 딴 딴 딴 바둑아 잘 있었어 Belt 이뻐 나를 밥 줄게 다녀왔습니다 암마 아빠 오면 안계시네 어디 가셨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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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이야 아하 오늘은 집에 빨리 가는 날 후후후후후후후후 가두가 아빠 왔다 안좋아 후후후후후후후 아빠 왔다아 아빠 아빠 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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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방에서 이상한거 봐요 이상한거 봐? 응 뭐 보는데 뭐 보는데 뭐 보는데 막 살색살색한 비디오 봐요 살색살색 비디오? 그게 뭐지? 네 그래 앉아있어 내가 갔다와볼게 네 아빠가 오빠를 아주 그냥 혼내고 있겠지? 어 일로 가봐야겠다 아빠 으아! 으음 어핫 어핳 아하하 아하하 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하하하 와아 오예 오 예! 오 예쓰! 에? 어? 뭐하고 있는거야? 응 응? 왜? 왜 그래? 아빠랑... 오빠랑... 3층 방에서 이상한거 봐요 3층 방에서 이상한거? 응 오빠랑 아빠랑? 응 엄마가 갔다와볼게 네 뭐하고 있는거야? 여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 봄수야! 얘들아 뭐해? 애가 어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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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는 거야? 비켜봐. 어.. 여보.. 여보 그런게 아니고 이게.. 안.. 안 보여 비켜봐. 뭐 보는 거야? 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 나와! 나의 생각하지 마. 일로 와! 안 봤어! 애가 교육 영상이래! 애들 교육 영상이래! 아 봄수야! 왜 왔어 봄수가!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사회자! 안 볼게! 아 일로 와! 아아아아악! 일로 와아아악! 아악! 이즈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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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쇠 맛이래 무쇠 맛 쇠 완전 좋아해요 난 그럼 시원한거 먹어야지 더우니까 한번 먹어볼까? 잘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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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딸